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리고 선선했습니다. 내일도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 약간 강한 바람이 불어오겠는데요. 아침에는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하늘은 조금 흐렸지만 선선한 하루였습니다. 내일 날씨도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겠는데요. 오전 동안 구름이 지나다가 오후가 되면서 구름의 양이 더욱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은 24도, 경주는 25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약간 강한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보여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요즘 들어 안개 소식이 참 잦은데요. 내일도 곳곳에서 안개가 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분간은 운전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이 다소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과 영덕 13도, 경주 9도로 시작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경주 25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구름 지나는 가운데 바람이 다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16도, 독도 18도,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19도, 독도 20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상 대체로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 중부 앞바다는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파도는 최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점차 조금씩 내려가겠고요. 아침 공기는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